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도전하고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? 안녕 와우, 천러야 왜 이렇게 늦어? 천러야, 너무 약간 안전하게 괜찮아 오오오, 뭐야 저거 야, 빡세? 약간 왜 이렇게 생각보다 좀 힘들다 아, 하지마 이거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 내가 잡아줄게, 천러야 땡큐 하지마 됐다 아, 먼저 할래? 저,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안 넘친 거 가, 열고 아, 왜 이렇게 못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, 진짜? 18NCT 우주정보 갑시다 오늘 재민이 형 잘 챙길게요 이거 누구예요? 예? 아, 지성씨가 한 대 재민씨를 좀 챙겨야 되나요? 오오, 내 허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, 허리가 멀어서 먹었어, 그래서? 먹었어 곱창, 대창, 맥창 그래서 내가 류희야한테 한번 다시 전화했지 배고파줘 천러, 팔 아프면 손으로 런쥔 어, 여기 조심하세요 런쥔이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이, 어? 알아서 그걸 이제 또 직접 해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 어 천러야, 천러야, 천러야 천러야, 일단 지금 라이브 하는 게 우선이야 아니, 우리 두황색 우선이 아니야 두황색 땀 흘릴 수 있어 더워서 더운 땀 나는 게 아니라 원래 더워서 땀 나는 거야 아까부터 땀 흘리고 있어 맞아, 맞아 좋아 내가 대본까지 가져갈 수 있어 아이고 쓰레기 좀 들고 오는데? 아이고, 쓰레기 좀 들고 오는데? 진짜 걸렸어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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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! 아아아악! 아하하하 아니야, 이거 웃었어 이거 안 나왔어, 안 나왔어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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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재다! 아, 은근히 지성이가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막, 어디 갔다 돌아오면 여러분 손 씻읍시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손 씻어야 돼요 형 형 형 형이 밤이에요 조용히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은근히 막내 지성이가 많이 하는 거 같아 내가 이제 잠을 안 잘 때 혹은 뭐 좀 너무 피곤해서 메이크업 이런 거 다 한 상태에서 그냥 잘 때 들어가지고 병 씻어야 돼 이렇게 잔소리 하는 지성이죠 여드름 났어 진짜 약간 아악! 아아악!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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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도 여드름 날 나이 자, 만들어 볼까요? 형, 뭘 거예요? 짭바구리 아니, 나 그냥 뭐 하고 할래 태민이 형 맛 좀 볼래요? 맛 좀 볼래? 좋아, 좋아 먹어, 먹어 먹어, 먹으면서 잘 되고 굉장히 계단 계단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잡아드려요 절대 중심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몸을 실으세요 그리고 티파나가 발을 옆에다 생각해요 머리로 앞으로 가겠다 머리로 앞으로 가겠다 그리고 뒤로 가겠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아니, 생각만 해야 돼요 뭐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어, 불안해 어, 불안해 어, 이거 어떻게 어,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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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마시고 애교 응, 한번 해주시면 돼요 맞아, 맞아 한 번 보여 진짜 너무 짜요 이 악마들인가 이거 너무 짜? 오늘 쟤니형 무대 못 찍어 파이팅해 형, 진짜 와, 근데 SNS 진짜 너무 짜랐어 형! 이거 진짜 너무 짜 다 안 마셔도 돼 아니야, 다 마셔도 돼 아니야, 진짜 이거 진짜 짜 다 안 마셔도 돼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도 박수 박수 자, 애교 카메라 애교 미안한데, 괜히 미안한데 이것이 바로 1위 게임이죠 멋있다 애교, 애교 아, 애교 잘 봤습니다, 여러분들 야,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네, 방금 나트론 서치한 샤븐 씨 했고요 물 넣었단데 그 다음에 이제, 재수 씨 물 넣어서 소고 탔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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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엉망진창 왕짱 물 드세요 빨리 물 드세요 응, 응미하시고 좋습니다 네, 원래 제노 파트지만 제가 내가 먹을 거는 식초였어 오오오오오!! 어떻게 해, 형 어떻게 말만 해, 말만 해 어떻게 어떻게 방해 쳤 수 있어 야, 괜찮아 어, 야 너무 세겠다, 미안 너무 왜 가져와 야, 가자 좋아하는 음료 음료 저는 그거예요 지정이에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서로 불을 잘 봐야겠다 요즘 좀 식소다를 자 제노가 좋아하는 드링킹 요렌즈 주스 요렌즈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쓸 거예요 후에 그런 거 보고싶어? 아 형 그냥 조용히 위험해 내가 못해서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너 애기야? 예뻐 조심해 조심해 고양이한테 하는 말이야 제민이 형 조심해 오늘은 샐러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샐러드를 호거에 넣어서 끓이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호거 향이 못해서 천러야 가위 조심해야 돼 알았지? 알았어 알은 어디있어 마늘 여기 여기 그거 뒷부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조심해 조심해 아 식 꼭 사주세요 고마워 보여주시죠 저희는 어떤 음료를 만들까 내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아 가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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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눈이 왔나봐 너무 많이 왔어 방금 그럼 이제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인준이 화장해야 괜찮아 괜찮아? 내가 머리 좀 안 해줄게 아니 니가 앞을 봐야지 이 앞을 봐야지 괜찮은데? 너무 아니요 아니요 이거 좀 세워야 돼 아니요 제가 지금 머리가 머리가 커졌어? 아니요 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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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좀 숙이고 너무 숙겠다 너무 숙여 무섭잖아 그래서 제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아 감독 그러하네 런동님 렌즈 형이지 이거 아 나 렌즈 형이지 아 나 렌즈 형 딱 봐도 렌즈 형이지 진짜 못해 진짜 못해요 근데 형 이거 머리 좀 너무 늘렸어요 그냥 못하는게 해야 스톱 그럼 이번에 지성씨 왜 뽑았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지성씨 원래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러다가 넌 다시 빠질 거야 똑같지는 하지마 불안한 건 사실이야 baby give me what you got 왜 이 잠시만요